여기서부터는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저를 불러준 것은 당신이로군요 눈이 보시지는 않을 거다 이슬은 무겁고 푸른 낮게 깔린다 뭔가 이상하다 알겠다 검은 검살기를 감추지 못했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이 보시지는 않을 거는 나의 원적인가 아니 노리기에 불과한다 검은 검집 안에 있으니 네 정했나? 정했나? 결과를 들려주세요 간다! 정했나?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한 마리도 놓칠 거라 생각지 마라 마을 아내도 알고 있어 생존을 하다봐요 좋다 왔다 저를 불러준 것이 당신이로군요 놓치지 않겠어 너는 나의 원적인가? 아니면 노리기에 불구한가? 마음은 이게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이게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검은 검집 안에 있으니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이게 너희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이유인가? 나는 내가 그리워야 알겠는데 내가 그리워야 알겠다고 내가 그리워야 알겠다고 결과를 세게, 기쁨을 주십시오. 당연한 일이다.